안녕하세요 송금석입니다 오늘은 아카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성을 체험을 하니까 조금 쑥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약간 양해를 바랍니다 자꾸 하다보면은 잘되겠죠 으반스케치처럼 하는데 좋은게만 굳이 한다고 보다도 캠퍼스에도 얼마든지 으반스케치처럼 그림을 그릴수 있겠죠 스케치를 하는거니까 아크릴이나 요하나 덮을 수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연필보다는 네임펜이나 유성펜이나 사인펜이나 선이 강하게 노는 형이 좋다고 봅니다 부스로 안될 때 그게 사실은 으반스케치의 본연에 잘 쓰겠죠 여러분들도 이번 영상은 쉬우니까 그다지 주제가 없고 형태가 없고 행사형이 없으니까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으반스케치 2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보니까 제가 유하나 수채화나 아크릴이나 한국화나 뭐 기타등도 야외스케치도 하고 합니다 해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최고 첩할 수 있는 장르가 있더라구요 야외스케치에 전해서 그게 으반이 좀 맞지 않을까 으반은 조금 단순한 것 같지만은 간략하게 하잖아요 더 단순한 것 보다는 간략하게 주제를 하나를 잡고 뭐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물이 있어도 집 한 채만 잘 그려도 좋을만한 장르 얘가 으반스케치 입니다 으반스케치의 개념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까 합니다 아크릴은 건조가 바르니까 항상 마무리를 70-80% 이상 할 수 있는게 좋습니다 유아는 나중에 해도 되지만 유아는 건조가 느리잖아요 수채화도 마찬가지로 건조가 바르니까 바로 즉석에서 완벽하게 하시고 가도 됩니다 아크릴이 아주 좋은 장점입니다 단점이라는 것은 아크릴은 너무 빨리 마른다는 거죠 빨리 마른 데 비해서 그게 장점으로 보완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마무리를 하면서 가시는게 그게 아주 크나큰 장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마무리가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음... 또 다 채식을 하다보면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가 손을 볼 때가 또 됩니다 그게 아크릴의 매력이라고 봅니다 현대미술에서는 아크릴이 아주 적당하게 좋다고 봅니다 잘 만들어진 재료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길 특히 수채화를 하시는 분들은 더 좋겠죠 유아를 하신 분들도 좋습니다 유아도 좋지만 아크릴로 좀 하시다가 유아를 그 위에 덮여서 하셔도 됩니다 정말 아크릴 색이 발색률이 너무 좋아가지고 유치하고 밝다 그러신 분들은 아무래도 유아보다는 아크릴이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유아로 살짝 덮어줘도 됩니다 그게 아크릴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그렇지만은 유아보다 아크릴이 뭐랄까 재미가 많습니다 아크릴은 어떤 사람은 아크릴이 유치하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아처럼 아크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자꾸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 아크릴에 대해서 공부가 될 아크릴 강좌가 될 겁니다 공부가 될 겁니다 유아만 고집하셔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아크릴도 한번 해보시기를 아크릴 위에 유아를 해도 됩니다 아까도 말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보조제가 있겠죠 다음에는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크릴 위에 유아를 어떻게 하느냐 아크릴을 유아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 보조제가 또 있고 타도를 조금 전에 손가락으로 치는 것 같죠 부스러워 안 하셔도 조금 전에 손가락으로 치지 말고 손에 묻으니까 칫솔도 하셔도 됩니다 제가 금방 내 칫솔이 손에 안 잡혀서 막 가까운게 손이라고 손으로 튕겼는데 칫솔이 최고 적당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튀고 처음으로 지금 음성을 이렇게 넣어보니까 와 대본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내 그림을 보고서도 알죄죽 없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리고 순서를 자꾸 놓치네요 아무튼 오늘은 음성을 넣어본다는데 처음으로 넣어본다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부심이라기보다도 손성취를 했다 편집을 해보고 마음에 들면 사용할 것이고 편집을 하면서 다시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지워야죠 내 마음이죠 말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공부가 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글자 하는 것보다 가슴이 탁 타고 공부는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음성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포즈만 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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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